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의 책무로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4대 책무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 나머지 세 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국가의 계속성이 뭐냐고 물으면 그게 바로 국가의 정통성입니다 국가의 정통성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진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는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쓸데없는 논란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아주 명쾌하고 쉬운 말이었습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그러니까 78년째 맞는 해방 그리고 75년째의 건국을 기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역사적 연설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이었다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독립과 건국의 구분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해에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독립운동이 본격화되는데 이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 정권의 과거 행적 중에서 이른바 항일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일운동은 뭐냐 일본군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군과 싸운 목적이 뭐냐 한반도를 스탈린 체제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싸웠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독립운동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스탈린 체제 즉 한반도가 김일성 체제로 되어버리면 그게 독립입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독립의 핵심입니다 그건 독립운동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좌익들이 항일운동한 것을 인정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표창을 한다든지 분장을 빌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다 후세 사람들이 자꾸 편을 가르는 것 같다 후손으로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편을 가른다는 말은 김구 편과 이승만 편으로 자꾸 가른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구 선생이야말로 가장 공산주의에 반대한 분이다 후세 사람들이 편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구 편, 이승만 편 나누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좌익들이 김일성을 내세우기는 쪽팔리니까 김구 선생을 내세워 가지고 이승만을 매도하는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국에 관련된 주요 쟁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쉽게 말하자면 발놀이 불가능할 정도로 딱 정리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인 국가의 계속성 수호를 실천한 겁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정신으로 무장한 대통령은 무섭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헌법정신으로 무장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사입니다 어제 이 말 하나로 엉터리 교과서를 다 무효화시켜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귀한 말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살려 가지고 우리 정부가 행정령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점을 홍보를 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1948년 건국기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대결은 이념 대결과 역사 대결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독재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대결에서는 이겼습니다 이념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 전쟁에서는 쥐고 있어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다 생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뜨뜻하게 하지 못하고 문재인의 경우에는 아예 그 말도 하지 않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사생화적 존재로 만든 게 문재인이었습니다 문재인 때는 역사 전쟁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 반격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역사 전쟁에서도 이기는 아주 높은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라든지 민간인들과 경북 도출국군이 손잡고 6.25의 결전장 다부동에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세운 것도 다 이 역사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포석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 전쟁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뜻을 국민의힘과 국무총리 이하 공무원들이 살려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너무 앞장서는 것 같기도 해요 국민의힘과 우리 공무원 집단의 기회주의적 그리고 나태한 태도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참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돌격하면서 지휘관이 앞장서면 부하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지전에서 한 8분 능선까지 올라가서 고지가 눈앞에 보일 때 마지막으로 소대장이 일어서면서 돌격했을 때 그 고지를 향해서 뛰어갈 때 뒤따른 사람이 없으면 소대장이 맞아 죽습니다 총맞아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그런 외로운 소대장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오늘쯤 되면 국민의힘과 국무총리가 나서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한 이야기를 더 굳히는 말과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더구나 8월 15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굳힌 국가의 계속성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국가라는 말은 동양에서는 없었던 말입니다 몇 가지 말이 지금 뒤섞게 서이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말도 있고요 국가라는 말도 있고 또 그것과는 약간 다른데 민족이란 말도 있고요 또 민중이란 말도 있고 민초란 말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이런 것은 영어로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빠를 것 같습니다 영어에 나라를 가르치는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country, state, nation 이렇게 되겠죠 country는 나라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state, United States of America 할 때 states 그게 바로 국가입니다 그리고 nation은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country, state 그리고 nation 대한민국은 나라 국자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헌법이 북한 노동당 정권을 불법 집단으로 보지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나라 국자를 쓸 수 있는 정치 체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게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을 했고 북한 쪽에 있는 우리의 영토를 강점하고 있는 북한 노동당 정권은 반국가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입국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북한에 들어간다 입경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 비춰본다면 북미라고 부르는 사람은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미국이라 불러야 됩니다 아니 국가도 아닌 게 우리 동맹국보다 우선하면 되겠습니까? 북미는 안 됩니다 미국이라고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들은 미국, 미국 하는데 아직도 북미, 북미 하는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거기 북은 북한 노동당 정권 아닙니까? 혹시 북한 주민이라고 하면 북미라고 불러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의 북미라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미북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과의 계속성을 이야기하면 그전에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사는 역사에 기록된 걸 기준으로 할 때 백제, 고구려, 신라가 싸웠던 상북시대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 세 나라가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상북통일, 즉 통일신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통일 국가입니다 그래하여 같은 영토에서 같은 습관을 가지고 같은 종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말을 쓰면서 천 년 이상 같이 살다 보니까 민족의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남의가 하는 민족의식이 생겼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규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표석입니다 그다음에 고려, 조선, 그리고 조선이 일제의 통합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조는 그 앞에 고려, 신라보다도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 앞에 다른 체제와는 또 다르죠 최초의 국민국가입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정부가 수립되었으므로 국민국가이고 또 유엔총회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공인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바로 국가의 계속성이죠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신라의 상무통일을 부정하고 외세를 업었다는 억지를 부려서 신라가 상무통일한 때가 서기 7세기인데 그 7세기 때는 외세고 뭐고 민족이고 뭐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해라는 나라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 민족사의 정통이 고구려 발해, 북조선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이 반역세력이 바로 북한 노동당 정권인 것입니다 발해는 민족사의 흐름에서 지류라고 보면 됩니다 발해의 문화나 습관이나 제도가 그 뒤에 한민족의 삶에 영향을 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단세력입니다 발해는 지류고 북한은 이단세력인데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뒤엎으려는 세력은 발해를 키워 가지고 신라통일을 부정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키워 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을 지키려면 신라의 상북통일과 대한민국 금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나 지식인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될 게 논란이 되고 있던 문제를 어제 간단 명령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되돌아보면 지난해 3월 9일 0.73% 차이 24만 표 차이로 이긴 그 3월 9일은 역사전쟁에서 역사전쟁에서의 다부동 전투입니다 그게 역사전쟁에서 넘어갈 뻔했는데 투표를 잘 해 가지고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월 9일이야말로 역사전쟁의 다부동 전투이고 역사전쟁에서의 낙동강 사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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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